출산에 관한 꿈은 매우 강렬하고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꿈에서 출산을 경험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의 현재 심리적 상태, 인생의 변화 또는 감정적 필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출산 꿈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작, 창조성, 그리고 개인적 성장과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출산 꿈의 다양한 해석과 그 의미를 문원정보와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꿈에서의 출산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출산 꿈은 종종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이디어의 출발, 인생의 큰 변화 또는 개인적 성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출산을 경험하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나타냅니다. 출산은 개인의 삶에서 큰 변화를 상징합니다. 꿈에서 출산을 경험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중요한 개인적 변화나 성장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심리적 또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시사합니다. 출산 꿈은 감정적인 해방과 치유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꿈 속에서 출산을 경험하는 것은 감정적 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와 희망을 얻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감정적인 치유와 회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출산 꿈은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현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꿈 속의 출산은 창조적 노력의 결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출산 꿈의 해석은 꿈 속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 꿈의 다양한 상황별 해석입니다. 출산이 어려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도전적인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변화나 새로운 시작이 어렵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시살의 한 여성이 꿈에서 출산이 어려워 고통을 겪는 장면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인생에서 큰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출산 후의 기쁨을 느끼는 꿈은 개인적인 성공이나 성취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시작이나 프로젝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냅니다. 예시살의 한 남성이 꿈에서 출산 후 아기를 안고 기쁨을 느끼는 장면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 꿈은 그의 성취감과 긍정적인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출산 중에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불안감이나 걱정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시사합니다. 예시살의 한 여성이 꿈에서 출산 중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장면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새로운 직장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꿈은 그 인물과의 관계나 그 인물이 상징하는 특정 감정이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 속의 인물은 꿈꾸는 사람의 감정상태나 현재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시살의 한 여성이 꿈에서 출산을 도와주는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으며 이 꿈은 그녀의 현재 감정상태와 그 친구와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출산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인생의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출산은 새로운 시작, 개인적 성장, 감정적 해방, 그리고 창조적인 에너지의 발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 속의 출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꿈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적인 갈망이나 불안감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인생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산 꿈의 해석은 개인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꿈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개인적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혼 여성이 임신하는 꿈 남편의 승진이나 집안의 경사와 돈이 들어옴 남이 아기를 출산하는 꿈 남이 낳은 아이가 옷을 입으면 근심과 말썽, 손실이 생기고 옷을 입지 않은 알몸인 경우는 기쁜 소식이 오거나 재물이 생긴다. 남자 자신이 임신한 꿈 선월이 가까웠다고 생각되면 자기 사업의 2차 정세 사업성과 돈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암시한다. 남자가 아기를 낳는 꿈 운수가 대통하여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방 안에서 헤매는 용을 보고 임신을 하는 꿈 태아가 초년에는 크게 발전하겠지만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서 실패하고 만다. 벌레나 곤충이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을 하는 꿈 임산부는 불구의 기형하나 사산을 하게 된다. 질병, 수술, 액덩어리 등에 불운이 닥친다. 부인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 준비를 하는 꿈 외부에 드러내지 못할 숨겨진 비밀이나 난처한 입장 및 어떤 일로 말 못할 속사정이 생기게 된다.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진통하는 꿈 배우자나 연인 간의 비밀, 기만등 속임수가 생기든지 결별이나 배반을 겪게 될 짐조이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잘생기고 한 아이는 못생긴 꿈 두 가지 또는 작품을 생산하는데 두 가지 중 무혈이 생긴다. 아내가 담장 밑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보는 꿈 취직이나 승진 혹은 많은 돈이 생길 짐조이다. 아이를 낳았는데 곧 걸어가는 것을 보는 꿈 어떤 작품이 출판되어 시판 또는 광고된다. 아이를 임양하는 꿈 책임을 맡는다거나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생긴다. 여러 가지 색깔의 돼지 새끼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출산하는 꿈 직계가족 중에서 이별을 하거나 자손들이 제각기 다른 사업에 손을 대게 된다. 연인이 임신한 꿈 연인에게 아이가 생긴 꿈은 그 사랑을 가로출 일이 가까운 장래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린다. 옥상에서 아기를 낳는 꿈 지위가 높아지고 재산이 불어나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 용이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한 꿈 태몽, 재물과 기타 행운이 따른다. 일란 성쌍둥이를 낳는 꿈 즐거움과 슬픔, 한 번 웃고 한 번 울게 된다는 옛 속담이 있다. 성공, 실패가 있다. 임산부가 고양이 새끼나 여호 새끼를 낳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 끓고 근심 걱정이 생긴다. 시비, 싸움 소송, 실패 등이 있다. 임산부가 과일을 낳는 꿈 사업가는 생산, 낭농, 농업 등에 투자하여 흑자로 사업 성과를 올리게 된다. 태몽일 경우 임산부는 귀한 딸을 낳는다. 만약 아들이면 똘똘하다. 임산부가 금은 보아를 낳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제수 대통령이다. 임산부가 밝은 햇덩어리를 낳는 꿈 실제로 임산부는 큰 인물이 될 자식을 낳는다. 권력, 외교, 야채능 등이 있다. 임산부가 백마를 낳는 꿈 실제로 임산부는 훌륭한 외교관이 될 자식을 낳아 출세시킨다. 임산부가 병아리를 낳는 꿈 처음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희로야락이 많다. 작품 창작, 질병이 있다. 임산부가 불구가 된 기영아를 낳는 꿈 실제로 임산부는 기영아를 낳거나 사산을 하게 된다. 불구, 실패가 발생한다. 임산부가 시뻘건 피덩어리 아기를 낳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집안의 우한이 끓고 근심 걱정이 생긴다. 고통, 시비, 싸움, 불길 등이 있다. 임산부가 예쁜 구슬을 낳는 꿈 실제로 임산부는 귀한 딸을 낳아 유명인으로 만든다. 은혜창작, 질병이 있다. 임산부가 용을 낳는 꿈 실제로 임산부는 훌륭한 자식을 낳아 장차 커서 사회 지도자, 정치가, 재벌가, 유명인 등으로 출세시킨다. 명예, 권위, 재물, 돈, 행제 등이 있다. 임산부가 죽은 아기를 낳는 꿈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고, 실패가 있다. 임산부가 큰 바위를 낳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뛰어 성공을 한다. 임신 중에 구렁이에게 물린 꿈 사회와 국가에 크게 공헌할 아이를 낳게 될 짐적 임신부가 과일을 낳는 꿈 임신부가 과일을 낳는 꿈을 꾸게 되면 귀한 딸을 낳는다. 만약 아들을 낳을 경우 총매하고 명석한 아이를 낳게 되는 태몸이다. 임신을 하여 배가 불러지는 꿈 물질과 재물이 풍요해지거나 질병이 침로하게 된다. 반윤반길이다. 임신을 한 여자를 본 꿈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것에 대해 성과를 기다린다. 임신 중에 외관 남자와 간통을 하는 꿈 훗날 자식이 부모를 배척한다고 한다. 임신 중인 부인이 물고기 또는 구렁이를 낳은 꿈 임산부 자신은 태어날 아이의 사업체가 되고 임산부가 낳은 물고기는 사업 성과를 나타내는 꿈으로 앞으로 운이 매우 좋아 재물을 모으게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임신 중인 여자가 물고기나 구렁이를 낳는 꿈 사업체 곧 태아는 생산물이니 대기할 운세다. 임신한 여성을 보는 꿈 행운이 찾아올 암시 자신이 아기를 낳아 안고 있는 꿈 자업자득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에 업고를 눈물을 머금고 받게 된다. 잔지밭에 묶여있는 말을 보고 출산한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재산이 많고 유경사업에 종사할 자손이다. 처녀가 아이 낳는 꿈 영성을 얻거나 뜻밖의 행제할 길몸이다. 청룡이 여의주를 물고 배 속으로 들어와 임신을 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세대기나 부인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인물을 낳는다. 사업가는 큰 대업을 성취하여 부자가 된다. 재물, 돈, 저축, 기쁨, 소화성취 등의 기운이다. 코끼리가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을 하는 꿈 세대기나 부인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성현이나 성직자를 낳는다. 문명과 문화의 장이 열린다. 배업 성취 물질적 풍만, 진리의 보고 등이 있다. 태양과 달이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하게 된 꿈 훌륭한 지도자나 예체능에서 스타가 될 자식을 낳을 태몽 태와 달이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을 하는 꿈 임산부는 훌륭한 지도자나 명인을 낳게 된다. 명예, 권세, 예체능의 스타, 부기공명, 식복, 저축, 학문과 진리탐구, 기술, 정보, 재물, 경험축적 등이 있다. 호랑이가 예쁜 새끼를 낳는 꿈 사업이 잘 되고 반장하여 확장을 한다. 한 단체나 조직의 장이 휘하에 부하를 많이 거느리게 된다. 사원 채용 새 식구 출산 기구 개편, 재산 증식 등이 있다.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꿈 재물과 이권이 생기고 새로운 기회를 얻어 발전, 번창하게 된다. 황금 덩어리가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을 하는 꿈 임산부는 귀동이와 재동이를 낳아 자식을 유명한 스타로 만든다. 재물, 돈이 들어온다. 이런 재미있는 문을 도용하다. 감사합니다.